한국의 이하수 crs 원래 그래 집에서 항상 이쯤으로 가니까 더 잘한다 앉으시면 되죠 나 다시 쓸게 45, 45, 45 언니가 더 귀엽다 잠을 멈췄어 주름이 씻고 씻지가 않네 씻지 마 여보, 어쩌면 나도 땀이 또 날 거니까 여보, 막 사두고 나고 자니까 좀 나 좀 나 어차피 땀날 거 너무 땀나 갔다 왔어 이거 한번 씻어야 돼 아니면 언니 계란말이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때요? 제가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 넣고 싶은 거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해놓고 다 씻겠습니다 아유, 너 너무 대충 씻어 뭐야 죽었어 나도 알 수 있다 나도 알 수 있다 기깔나게 한번 해볼게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오예 느낌이 오고 있어 뭐 하냐? 저 계란말이 맡은 사람이라서 아우 화이팅 오 요리를 맡았구나 어, 요리를 맡았구나 누나가 계란말이 맛있게 야 안 듣고 가냐 누나가 다시 해요 누나야 계란물이 맛있게 해서 단백질 보충해줄게. 보충해줄게. 야 대답 안 하냐? 그래라.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으시네요. 네. 편식하는 아이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씻어봐도. 너무 맛있겠다. 그럼 줌면 누나 밥이랑 바꾼게.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도 맛있겠고. 뭐요? 전혀 안 매워요. 뭐할 중간이야 오늘. 살짝 팩달이 들어왔는데 전혀 안 매워요. 너무 맛있다. 됐어 보내줘. 됐어 보내줘. 아 일단 괜찮아요. 이거 이거. 매콤해서. 아이 김물 너무 맛있다. 좋다 좋다. 일단 괜찮아요. 이거 이거. 와. 매운 고추인가 봐. 이게 꽤. 성냥 성냥. 아이 김물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게 너무 궁금해. 된장이. 맞아. 된장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야채 육즙 넣어야 돼. 짜니까. 응. 야채를. 밥을 써?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건 무슨 환한 맛인데. 맛있어耳 direct. 맛있어. 응어나 봐. 우리 은진이가 만든 걸 먹어봐야지. 맛있어. 언니, 케첩을 좀 꾹. 언니. 케첩을 듬뿍. 간 다져있어. 그래요? 심지어 맛있어. 맛있지. 아는 맛이다. 아는 맛이다. 알았네. 아는 맛이다. 계란말이 이거 안주를 이거 먹으면 엄청 푸짐하게, 두툼하게 나오잖아. 딱 그거네. 좀 쌓네. 맛있다. 다행이야. 맛있어. 맛있다. 와, 해풍까. 와, 이거 진짜 죽음이다, 이거는. 이거 들고 안으로 들어갈까? 그렇다면. 들고 안으로 들어가. 응. 아, 선배님 죄송해요. 아, 선배님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뺏은 거야. 어떻게 해, 선배님. 나는 분명히 먹고 있었는데. 분명히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다 한 숟가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선배님. 아, 선배님. 밥상에 사람. 아니, 우리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안 그러면 정원이한테 혼나거든. 야. 빨리 와요, 마저 봐. 선생님, 마저 드세요. 야, 이게. 이거 봐. 금방, 금방 이거 봐. 금방 괜찮아졌는데. 와. 참을성이 없어져. 추진력이 엄청나네. 이야, 기가 막히다. 깨질 없지. 잠깐 꿈만 꿀 것 같아. 아, 진짜 웃기다. 기가 막히네. 야, 진짜 여기 들어오니까 살 것 같다, 야. 아, 근데 어제 태현이 형님이 유튜브 보여주셨는데 그 하모 낚싯배가 천막이 있더라고요. 음. 아, 의상은 어떤 걸 입고 계셨어? 의상은 그냥. 나 그거 너무 더워서 그 낚시, 우리 낚시. 아, 전신 장화 같은 거. 그냥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줘요. 오래 안 걸리죠? 아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 보여. 오늘, 어제 이게 보는 텐션이라고 많이 다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천천히 먹어요. 나 벌써 기사님이 다 같이 처분처분이 많이 다르는데. 정은이 살짝, 좀 피곤한 거 같아. 어, 진짜 예쁘죠. 그렇지, 오늘 에너지가 아까로. 아까 진짜 좋았는데. 응. 아까 에너지 성공했는데. 날이 더우니까 사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약간 안 좋으신 거 같아. 더위를 확실히 많이 먹는 거 같아. 더위를 먹었어. 일단 내 개인 뒤에 일정보다는 일단 선배님 빠지는 걸로. 아, 진짜 우린. 야, 대박이다. 프로패스였다! 프로패스였다! 아니, 아니. 형님 빨리 팀 정하세요. 어느 팀이 갈 건지. 맞아. 저희 둘의 대 여기 팀. 그럼 텍스레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남자가, 남자가. 어떻게든. 네가 올라와. 어, 우리, 우리, 우리랑 같이. 두, 셋이서. 아, 맞네. 오, 형님이야. 너무 좋아. 최고야, 우리 형님. 와, 프로패스들의 만남이다. 네? 네? 근데 이 더위가 이게 화면으로 절대 안 느껴질 더위. 여름이 그래도 겨울에는. 춥기라도 하는 거. 겨울에는 확실히 이게 느껴지는데. 보이게 한 번 쓰러져주세요, 누나가. 아, 그래? 야, 너 진짜. 아니, 근데 누가 쓰러지는데. 관자들이 쏟을 거니까 이거 이러면. 야. 쓰러지면 왜 바우스야. 그러니까. 와, 나들. 어렇게 가냐. 언니 한 번 보여주세요. 뭘? 너무 더워서 해롱해롱해서 쓰러진다. 하이. 네, 제가 또렷을. 손날 못해. 지금 연기 수업하는 거야? 열 받아서 기절하는 연기들. 제가,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아이야. 열 받은, 열이, 열이라는 거야?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살짝 소론이 긴 타임이었어. 지금 소론이 지금. 그런데 감독님. 조금만 짧게. 알았어.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짧은 버전, 짧은 버전. 하이. 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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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감독님. 앞에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이. 오케이. 매일. 딱 그것만 할게. 장갑을 껴봅시다. 아, 비닐하고 목장갑을 끼는 거지? 비닐도 하고 끼는 거죠? 비닐도 하고 끼는 거죠? 네. 이거 위에 목장갑. 이거를 하고. 면장갑부터 끼고 이거 하는 거야. 너 장어가 물면 산 뜯겨서 나갈 줄 알았어. 오. 진짜 나 어디서 봤어. 어, 그러면 나는 두 개 껴야겠다. 비닐 장갑 뭐. 빵꼬나 피. 빵꼬나. 이거 오케이. 그럼 난 이 위에다 해야지. 무서우니까. 선배님은 마치 우리 원래 멤버였던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초창기 멤버처럼. 저희 원래 언니랑 둘만 오는 거였는데 여기 오빠가 도와주고 싶다고, 꼭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고맙게. 어, 그쵸. 너무 고맙게. 진짜 너무 마음이 따스워. 대단해. 대단한 기술이야. 대단한 기술이야. 아주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해. 그렇다고 막 기분이 좋지도 않아. 이게 바로 산지 라이팅이에요. 아, 이건 뭐. 바다에 나왔지만 바다는 보지 못했다. 봐봐. 완전 철이라 됐네. 역시 나는 그냥 기계로 그물을 해서 그냥 와 이렇게 폰에서 그냥 와. 아, 잡았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다. 모든 게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빨리 게임을 빨리. 아, 재궁이 형 빨리 할게요. 네. 빨리 껴야 돼.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빨리 그래야 내리는데. 포인트 다 왔나 봐요. 여기 어디서 계속 가지는 않네. 우리 찌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내가 한 게 돼. 내가 한 게 돼. 한 게 돼. 한 게 돼, 저희대. 빨리 껴야 돼. 선생님은 돈 내겠어. 차도 뭐야. 서빙 taking place. 한 번 더 나가. 아 아 아 아 아 어건이 이거 아세요 몰라요 네 아 몰라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거를 어저께 했으면 어땠을까 오늘 옥수수였으면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아침에 갔을 건데 한 획을 굽고 가야 되는데 한 획을 못 굽어서 그니까 일단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어저께 정민이 형 모니터를 하면서 정민이 형 너무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뭘 저렇게 연기까지 막 열심히 하고 가 그럼 뭐하는 겨 에 제일 긴 시간 노동했을 거야 진짜 어 맞아 단호하게 진짜 아 아 별을 중학밤이 있었다고 하지 진짜 그랬어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진짜 약간 찐틀어 역시 프로페셔널 프로페서 차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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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 얘를? 힘이 좋아 보여. 와, 이뻐. 카레, 카레, 카레. 끊어, 이거. 끊어. 아, 끊는 거구나. 그래서 카레를 거기에 있었구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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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요, 와요. 두 개, 두 개. 잡혔다, 잡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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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좋습니다. 야, 많이 올라온다. 우와. 나는 그냥 응원하는 것밖에 할 게 없네, 진짜. 언니, 괜찮아요? 야. 야. 아니, 보좌. 야, 은진아. 야, 뭐 하는 거야, 보좌. 진짜. 아니, 거기서 겁을 먹으면 어떡해. 아, 정말. 난 지금 용기가 없네. 물고기 진짜 못 만지는데. 웬만하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진짜 아예. 아, 나 이거. 물고기는 진짜. 멸치는 조그맣고 죽어 있었는데. 멸치는 조그맣고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막. 타닥거리니까. 타닥거리고 이러는 게 막 너무 공포스럽다 할까? 야, 크다. 우와, 얘 엄청 크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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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라고 흙질해. 얘 막 찼다. 얘 좀 찍어봐, 얘 좀 찍어봐. 얘 좀 봐. 이리 와.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야, 이거 호러야, 호러. 쟤 어떻게 하면 좋지? 너는. 오, 됐다, 됐다. 나갔어. 와, 대박. 너무 무서워. 정신 차리고 참아야 돼. 집중해서. 우와. 어, 조심해. 네. 조심해. 가까이 가니까 안 물렸어. 언니, 괜찮아요? 아, 이거 지금 선배님 전문인데 지금? 이걸로는 못하겠는데? 어, 난 이거 지금. 우와, 크다. 우와. 와,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어, 다 맞다. 우와. 아이, 천지기 씨네. 야, 이거 뭐 보통 기술이 아닌데. 완전 선순이 한다. 잘한다, 그래. 크다, 크다, 크다. 호우. 호우. 탈렌드 안 해도 되겠네. 에이, 네. 연기 안 해도 되겠네. 이거 뭐 꼭 이거부터. 진짜. 대박이야. 거짓말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